오늘 알아볼 제품은 루머 리프트라고 하는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웨어러블 디바이스로써 의류에 착용을 하게 되면 내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진동으로 알려주는 그런 디바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. 형태는 이렇게 박스, 긴 박스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투명한 창을 통해서 제품이 보이는데요. 좀 반짝이는 사각형 모양도 있고요. 살짝 둥근 모양의 제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제품은 밑에서 이렇게 열게 되어 있구요. 이렇게 제품이 되어 있습니다. 여기 열게 되면 이게 제품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. 앞쪽에 자석으로 된 게 있고요.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디바이스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요. 이걸 분리해 보면요. 깔끔하게 생각보다 잘 정리되어 있어요. 그래서 충전 케이블. 충전 케이블 여기 있고요. 그 다음에 이거는 또한 또 다른 형태의 마그네틱 부착하는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깜장색의 마그네틱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워런티. 아주 작은 워런티에 대한 보증서죠. 보증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종이가 있구요. 자, 이게 전부입니다. 뭐 아주 많은 내용이 들어 있진 않아요. 필요한 것들 딱딱 정해져 있구요. 이 내용이 루모리프트 안에 들어 있는 내용의 전부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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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